등장하셨습니다. 그분이 등장하셨습니다. 자 우리 희철씨 등장과 함께 저희 제작진들이 머리띠를 하기 시작합니다. 우리 희철씨를 환영하는 희철 반짝이 머리띠 우리 감독님 부장님 할 거 없이 모두가 착용 시작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. 강원도의 자랑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행복한 성동 성동구의 자랑 김희철씨가 등장하셨습니다. 와 감동적이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우주대스타 김희철입니다.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진짜 저를 위해서 희철을 띠를 해주셨네요. 그렇습니다. 어떠세요? 아 감동이네요. 야 슈키라보다 훨씬 낫다. 거기랑 비교하지마. 신호씨 머리는 왜 이렇게 마요네즈같이 했어요? 죄송합니다. 한 번쯤 머리가 마요네즈인 줄 알았어.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다 보니까 마요네즈가 많이 흐르는데 감사합니다. 오랜만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두 시간 전에 슈키라에서 너무 떨린다고 그렇게 긴장을 하셨다고 네. 대본을 직속에서 뽑나 봐요. 네.